코로나 이후 두 번째로 맞는 추석입니다. 올해도 마음 놓고 가족과 친지를 만나기는 어렵지만 올해 설에 비해서는 기준이 다소 완화돼 가족 모임의 경우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는데요. 조금 복잡한 게 문제입니다. 그래서 황병준 기자와 어떤 경우에 몇 명이 만날 수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. 황 기자 저는 아직도 헷갈리더라고요. 대체 가족은 몇 명까지 모일 수 있는 겁니까? 네,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 집이냐 다중이용시설이냐 접종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인원 제한 기준이 다 다릅니다. 서울에 사는 4인 가족의 50대 가장 김 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. 김 씨가 3단계 지역인 비수도권의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모든 장소에서 4 플러스 4, 그러니까 백신 접종 완료자 4명과 완료하지 못한 사람 4명을 더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가 있습니다. 집에서 가족 모임을 할 때도 이 기준이 적용이 되는 거죠? 네, 접종을 완료한 김 씨와 조부모, 그리고 김 씨 아내 4명, 그리고 1차 접종만 했거나 접종을 하지 못한 자녀와 친인척, 4명을 더해서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는 겁니다. 다만 미접종자는 4명 이하를 유지해야 합니다. 이 접종 완료자가 2명이라면 미접종자는 6명이 아니라 4명까지 허락되기 때문에 최대 6명만 만날 수 있는 겁니다. 그럼 비수도권의 경우에 집 밖에서 만날 경우는 어떻습니까? 가족과 성묘를 가거나 외식을 가는 경우도 4 플러스 4가 적용이 되고요. 식당이나 카페에서 친구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럼 지금까지는 비수도권의 경우이고 수도권은 또 다릅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이번 연휴 수도권에 머무는 경우 4 플러스 4, 최대 8명은 집 안에서 가족 모임을 할 경우에 한해서만 허락이 되는 겁니다. 가족들이 외식을 하러 식당에 갈 땐 사적 모임 기준 적용을 받고요. 오후 6시 이전엔 미접종자 4명을 포함해서 최대 6명, 오후 6시 이후엔 접종 완료자가 4명 포함이 돼야 6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됩니다. 그러니까 수도권은 집을 제외하면 기존대로 4단계 방역수칙이 적용이 되는 거군요. 그런데 연휴를 맞아서 펜션 같은 데 놀러가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런 경우에는 좀 어떻습니까? 네, 이 경우도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. 수도권에선 같은 주소지의 가족의 경우에는 인원 제한이 없고 그렇지 않으면 2명까지만 머물 수가 있습니다. 비수도권 지역에선 접종 완료자가 4명이 있다면 최대 8명까지 가능합니다. 이 전국에 흩어진 가족들이 숙박시설에 모이려면 비수도권 지역에서 그것도 접종 완료자 4명이 포함돼야 최대 8명까지 머물 수 있는 겁니다. 참 경우의 수가 정말 많네요. 이걸 좀 한 번에 정리해놓은 표 같은 건 없을까요? 네, 몇 명이 모여도 되는지 알려주는 웹사이트가 등장했습니다. 정부가 내놓은 게 아니라 민간에서 만든 건데요. 클릭 몇 번으로 모임 가능 여부를 알려주는 웹사이트입니다. 서울 소재대학 로스쿨에 재학 중인 학생이 만든 인원 제한 알림이인데요. 모임의 날짜와 시간, 장소 등을 입력하면 몇 명까지 모일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. 오죽하면 이런 사이트까지 생겼나 싶기도 합니다. 그래도 어서 빨리 이런 복잡한 계산 없이 가족끼리 마음껏 만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.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